어서오세요.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앉으시겠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? 주문하실 때 불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요. 주문 좀 하겠습니다. 네, 주문받겠습니다. 김치찌개 1개, 된장찌개 1개 주세요. 그리고 우동 하나 주시고 소주 하나 주시겠어요? 소주잔은 3개만 주세요. 손님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식당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추가 주문할게요. 물 좀 더 주세요. 계산이요. 얼마예요? 계산서 주시겠어요?